피로가 쌓인 상태에서 무인 매장에서 실수로 계산을 하지 않고 샌드위치 4개를 가져간 사람이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헌법재판소에서 구제받았습니다. 헌재는 이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을 심리한 뒤 검찰이 이 씨에게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지난달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습니다. 경찰 조사 단계에서 이 씨는 과로와 전날 과음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실수했다고 주장했고 뒤늦게 물품값도 치렀지만 검찰은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. 헌재는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이 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며 검찰 처분을 취소했습니다.